개그맨 이세진이 정동원에게 축가를 부탁하며 제시한 금액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이라는 거액을 제안받고도 정동원이 거절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거절로 끝나지 않고 연예계 내에서의 가치관과 진정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세진은 자신의 결혼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정동원에게 축가를 부탁했으나 정동원은 이 제안을 사양했습니다. 이세진은 이를 공개하며 자신도 놀랄 만큼 큰 금액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동원이 거절한 것은 그가 가진 원칙과 예술에 대한 진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동원의 거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연예인병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이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이해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정동원은 그의 음악과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며 금전적 가치보다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으로서의 정동원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그의 가치관과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는 대중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동원은 자신이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 그것이 단지 비즈니스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세진의 큰 제안은 연예계에서의 축가가 갖는 경제적 가치와 그 속에서 연예인들이 처해 있는 압박을 드러냅니다. 축가 한국의 수억 원을 제안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이는 결혼식의 한 부분이 큰 쇼 비즈니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예인들은 자신의 이름과 인지도를 이용해 고액의 수입을 얻을 기회가 많지만 이는 동시에 그들의 예술적 자유와 진정성을 훼손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